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함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짐을 알민이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에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즉시 마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에게 자기들과 함께 유해달라라고 관청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42절 말씀이 그들의 결과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보금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듣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어시스트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지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게 니고데모의 마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나의 일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삶의 가치관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누구도 이 삶의 가치관에서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의 아주 그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하면서 이 성공을 돕는 데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완전히 기독교를 왜곡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는 어시스트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그런 어시스트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기독교는 기복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처님 성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성공, 우리의 소망 이걸 돕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가치에 나의 삶을 투입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이 바뀌어 나가면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정말 파워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교인들이 늘어났을 때 그 교인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기존에 있는 이 성도들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 교인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들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혈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또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은 그리스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관 자아 개발 자아 시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과 반대되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 개발과 자기 시련을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자기 개발과 자기 시련이 혹시 예수님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기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분주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면 신앙생활을 줄여야 될까요? 직장을 바꿔야 될까요? 직장을 바꿀 의미가 있는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비정규직만 손을 드는군요 정규직이에요? 아 정인숙 권사님 정규직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만 웃으시고 직장을 바꿀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다 만약에 내 마누라가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이혼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놈의 마누라가 이놈의 남편이 계속 신앙을 방해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 해줘라 우리 성경에는 이혼을 두 가지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음란한 짓을 했을 때도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음란한 짓을 했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음란한 짓 하면 이혼할 것 같죠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허용하는데 구체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럼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랑 같이 사는 것은 죽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할 때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 성경에는 더 중차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이혼 나는 이혼하는 게 있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가족을 행복을 위해서 있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이혼 못하죠 여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 그렇게 그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신앙을 사수해 나가라 이겁니다 점점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에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과반수의상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분의 1만 아멘 했어요 몇 명만 가정의 행복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조차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후퇴를 가져온다 그러면 단호하게 행복을 깨트릴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의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마음의 변화의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3년도 내내 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설교를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멀죠 그럼 이사를 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멀으니까 한 번 올 때 기름값이 얼마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앞에 계룡 아파트로 이사 오시라 이겁니다 그럼 기름값 한 푼도 안 들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사를 그렇게 담액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 중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아멘은 사라지고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제가 하나가 돼서 뛰면 이 교회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생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적게 받고 주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바꾸시라 이겁니다 월급을 적게 받고 월급을 적게 받을지라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직장으로 바꿔나가라 이겁니다 좋은 직장 찾아가지 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라 이겁니다 설문조사해 보니까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시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이 직장이 돈을 많이 주는지를 묻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인도 사람들은 이게 임원으로 올라가는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묻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데 방해가 없는지를 묻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 직장이 돈의 우선순위에 가장 많이 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중국 사람 욕하지만 중국적인 멘탈리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직장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직장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면이 점점 줄어들인 겁니까 이거 설교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뱅뱅 잡아도는 거 모르십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직장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가지라 이겁니다 비정규직만 크게 하지 말고 정규직 크게 하라 이겁니다 정규직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네 직장 때문에 주일날 빨리 가야 되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 청교도는 우리 미국에서 청교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철저한 주일성수예요 그게 미국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의 성교사들 왔고 감사하게도 그 성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일성수는 어떻게든지 아침부터 밤에까지 철저히 지키는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으로 여겨왔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11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저녁 예배까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주일한을 빼먹고 다 가냐 그러면 두 가지 많이 두 가지로 많이 접목됩니다 첫 번째 직장일 때문에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직장일 때문에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쉬어야 된다 직장에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주일 날 모였는데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간다 이 두 가지로 주일 날을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일 날을 지키는데 직장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 나는 진급도 안 할 거고 나는 월급 적게 받으니까 주일 날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직장을 조정하든가 직장을 바꾸든가 가정의 행복이 깨질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든가 이런 당대한 마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지금 15분 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설교 진도 하나도 안 나 이건 서론인데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이 교회는 휘발유가 되어버립니다 폭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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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건합니다 이 가치관이 변하기를 추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우리 선조들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그 가정의 행복 조금이야 내가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마음이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고수하다가 사자밥이 됐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신앙 고수하다가 단두대의 사형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가정의 행복 정도야 내가 회사 진급 정도야 내가 월 수익 정도야 내가 포기하고 말지 저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가 정말 청교도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는데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여기 설교할 때는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왠지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지는데 봅시다 설교할 때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설교할 때 아래 쳐다보지 마시고 설교할 때 식구들 쳐다보지 마시고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리도 꼬지 마시고 반듯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제했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얘들 돌아다닌다고 얘들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들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는 사적인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애를 데리고 가서 직장일 안 보고 얘 본다 그러면 미친 사람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은 사적인 곳이 아니고 공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자녀나 식구나 부모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감과 정 부딪힘이 있어도 아멘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100명도 안 돼요 지금 이 100명도 안 되는데 단임 목사랑 마음 못 맞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공부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성경적 가치감을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 정대훈 목사님 말이 혹시 내 인생 가치감과 좀 틀려도 그게 더 성경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성도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아 네 가치감과 내 가치감이 틀리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의 목자가 아니고 그들은 저의 목자가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와 양은 완전히 혼연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이 숫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인 예배해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를 다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신약에 185회가 쓰여집니다 그 중에 요한서신서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것만 해서 185회 중에 105회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8회가 쓰여집고요 요한서신서들에는 24회 요한계시록은 3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코스모스가 8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3번밖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이 코스모스라는 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일대 세상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꾸미고 잘 구성되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결과물을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주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그 다음에 이 세상,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관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온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동산, 이 세상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관 이 세 가지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이 지구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지 않다,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여기서 세상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 그 다음 17장 9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은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전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17장 9절에 선택교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그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히 그 주신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선택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주 명백하게 두 가지 교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 교리가 나눠지는데 명백하게 두 가지 교리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선택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두 가지 교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입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신보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굴지로 영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고지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도 그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주의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을 받는 확증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됐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금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의 그 도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교회를 다니면 대체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역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많이 있을지라도 선택된 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린 양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림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어린 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년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피 흘리는 동물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다가 아담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피 흘리는 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히브리스 11장 4절에 아벨은 그 의롭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의로운 제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피 흘리는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인은 아름다운 제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거절된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한 명이 죄를 지면 한 마리의 양이 잡아 잡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이 성도들이 연말에 송구영신예배 때 이럴 때 죄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1년치 그 죄를 하나님 옆에 송두리째 태우도록 죄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올 때 한 마리의 생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1인당 한 마리의 생명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있다가 그 종로로 살아가다가 그 나중에 추레굽할 때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추레굽할 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밤중에 예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이렇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6월절이 매돌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6월달 그러는데 6월달이 때문에 6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한동안 6월달이 6월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절은 무슨 뜻인가요? 시작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 쉽습니다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6월, 넘다, 한문은 넘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들이 한 명의 양을 잡아야 죄가 사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한 가족의 한 양을 잡았을 때 그게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개념이 한 마리에서 이제 한 가족당 한 마리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굽을 탈출하고 신해산 기슭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예굽을 탈출하고 신해산 기슭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속제, 대속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속제는 1년에 한 날 대제세상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계 앞에 두 그룹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서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어린 양을 목을 따서 거기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죠? 대제세상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세상이 아니라 대제세상만 1년에 한 차례씩 그 언약계 앞에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계에 피를 흘리면 그 1년의 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 명당 한 마리였죠 그런데 두 번째는 가족당 한 마리였습니다 이제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한 민족당 한 마리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속제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제 그 예수님은 한 명, 한 가족,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이걸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사적 과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인류에 퍼져 있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날인데 예수께서 뜨겁게 열광적으로 많은 대중들 앞에서 환영을 받고 들어갑니다 호산나 다이세왕이여라는 찬성을 들을 때가 바로 종료주일, 종료주일 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를 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으로 다 돌변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종료주일 때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6월절 전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 그 날이었습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신 걸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 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때 에루살렘이 입성할 때가 어떤 날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 그러면 6월절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지성수 안에서 피를 흘리는데 언약계 앞에다가 피를 흘리는데 바로 그 양이 언제 오냐 그러면 6월절 3일 전에 에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을 흠 없고 아무 흠 없는 1년짜리 어린 양이 입성하는 날이 바로 6월절 3일 전 그 입성하는 날이 6월절 3일 전인데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에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어린 양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환호한 것이에요 야 저 어린 양 흠 없고 깨끗한 저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에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 그 마음 속에는 아마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호산나 다이세 왕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참차근 6월절에 맞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 예수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세례요한의 소명이고 세례요한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훌륭하냐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세례요한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들이 죽고 이 이대만 흘러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장을 하든지 국회의원을 하든지 무슨 높은 사람이 됐을지라도 우리 이대 후손이 우리 할아버지는 판사였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은 다 티끌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남는 게 아니라 티끌과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티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거추장스러운 그 명예와 권력과 이 계급장들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늘의 별처럼 영영히 반짝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닥쳐보면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부모님을 빨리 보내드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산소통을 뛰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미 옛날 죽은 사람의 목숨인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이 진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시체 세상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영원히 망할 사람들 죽음과 동시에 다 무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것을 여전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목표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지 말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은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남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만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한 가지만을 외치는 그 세례요한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빛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다 이걸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왔구나 너 때문에 구원받고 너 때문에 하나님 옆에 돌아선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별과 같이 많구나 영락교회의 한경기 목사님은 수석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수석 장로님은 보편적으로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만 생각나고 영락교회 그러면 누구만 생각납니까 한경기 목사님만 생각나고 지금은 이철신 목사인데 이철신 목사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밑에 계셨던 장로님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데요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서 또는 한국 교회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한경기 목사나 옥하는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경기 목사님조차도 그분들 앞에서 믿음이 작아져 보일 정도로 차근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한경기 목사님이 한경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그 밑에서 말없이 한 목사님을 계속 보필하는 늙은 수석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과 같이 계속 늙어가는데 그 장로님의 사역의 목적은 한경기 목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신은 이름도 명예도 없이 걸음걸이로 들어가시면서 계속 한경기 목사님을 이렇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후원해줬던 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도 만할 수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뤄졌던 그 장로님들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로 그분들의 소명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명은 그 교회에서 이름을 내고 그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한경기 목사님을 복음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후원했던 그분들은 그 사역이 소명이었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예수야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분입니다 나는 여인과 같은 그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